예 선정리 했구요 아까 동영상에다가 뭐 선정을 대충 했다고 그러는데 야 이 무식한 새끼야 봐봐 이거 무식하게 내가 했나 똑바로 했나 이 멍청한 문빠 새끼야 도라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씨 아 싫으면 사지마 안사꺼잖아 어차피 나한테 내가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뭐 일을 못한다는 둥 뭐 대충했다는 둥 무식한 새끼야 도라이 새끼들이야 차 하나 사고 얘기해 이 새끼들아 문빠 새끼들아 이씨 문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오타쿠 새끼들 잡아줘요 잡아줘요 좀 잡아줘요 아 알았어요 아니 그저 새끼들이 차도 아직 안사 쓰면서 남의 일한거 같다가 귀아냥거리고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을 욕하는거지 뭐 아무리 욕하는게 안돼도 이 그저 새끼들은 차도 없으면서 말이야 어 괜히 샛나니까 일하니까 배아프니까 막 그렇게 막 댓글로 욕쓰면 즐겁냐 새끼들아 얼굴 공개하고 욕을 하던가 새끼들아 이씨 막상 제대로 구독자도 한명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욕이나 하고 이씨 어 구독자명도 없는 주제에 해주세요 해주세요